ALEXX Q. 재미있는 사람 네? Q. 재미있는 사람? Q. 재미있는 사람은? 블랙핑크 선배님의 마지막처럼 한 손 닮아 보인다면? 이거요? 마지막처럼 맘마 마지막처럼 쉬는 날에는 뭐라 하는데? 카페 찾기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오케이 오케이 팬들한테 하트 한 번? 아! 사랑해요 지금 가정 보고 싶은 사람은? 어... 엄마 엄마 지금 생각나는 연습생은? 연습생은 선호! 이상형은? 이상? 이상형 이상형? 이상형? 이상형 이상형 됐어 아 죄송해요 1분 됐어 좋아하는 여가 어떤 아... 다이! 아... 비밀이에요 하하하 책을 배우고 싶은 거 알아요? 세월은? 세월은? 세월은... 세월은... 괜찮아요 세월은... 세월은... 뭐뭐뭐뭐뭐 뭐죠? 세월은... 속담인데 세월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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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너무 어려워요. 네, 제가 아직도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발음도 너무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 봐주신 분들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래, 춤도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 계속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캠타 화이팅!